조수미 초청 콘서트 신이 내린 목소리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의 주인공 천년 구두의 역사가 흐르는 예양의 도시 진주에서 강물처럼 맑고 깨끗한 천상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전세계 성악가가 극찬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곡들로 구성된 이번 초청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12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만나보세요